손예진은 데뷔 초부터 주연배우로 시작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행보로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배우입니다. 워랠카 별다른 어그로 끄는 것도 없이 묵묵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예쁜 외모와 완벽한 캐릭터를 보여준 그녀는 참 야무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예진 만큼 청순과 섹시미를 동시에 갖춘 배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또한 손예진은 국내에서 몇 담대는 퇴폐비 넘치는 미인에도 해당합니다. 나쁜 여자 이미지보다는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아마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닌가 합니다. 손예진은 1982년 1월 11일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손원진입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등장한 이 배우는 20살의 드라마 마시는 청혼에서 여주를 맡아 높은 시청률로 단숨에 스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1999년 고3 때 김혜수의 화장품 광고에 보조 출연한 것으로 시작하여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탁월한 통찰과 관리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연기 수업을 받으며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소속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손예진의 인성과 성공의 비결이 사문 예상이 되지 않나요? 손예진의 외모는 노화를 떠나 스타일이 2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한결같은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1년 포카리스웨트 광고에서의 청순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굳힌 손예진은 2003년 영화 클래식 속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인 청순미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찍은 영화들도 한결같이 청순 가련한 역할로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영화 등의 흥행과 그녀의 완벽한 미모에 비해서 뭐랄까 압도적인 대중의 인기는 많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스타가 된 이후 작품으로 스펙을 쌓는 다른 스타들에 비해서 손예진은 성실한 모범생처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 커리어를 구축한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팬덤을 형성하기도 전에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팬들이 손예진을 잡을 틈이 없던 거죠. 갑자기 생각난 것이지만 유튜브에서 재밌는 프로를 보면 슈퍼챗 쏘는 것도 잊고 있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유튜버가 슈퍼챗 좀 싸달라고 하고 그제야 정신 차리고 어르신들 막 쏘시잖아요. 손예진의 인기도 그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손예진의 활동 무대가 영화와 드라마 등에만 집중해서 활동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손예진은 매년 쉬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면서 매번 주어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배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손예진은 2020년 이후에도 사랑의 불시착으로 데이트를 치면서 현빈과 연인 선언까지 하는 등 일과 사랑을 최대치로 거머쥐는데 성공했지만 물론 그와의 결혼도 대성공이었고요. 아들 낳고 알풍달 풍사는 얘기는 일단 눈에 를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필모 전성기는 200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외모는 절정이었고 찍는 드라마 영화마다 좋은 반응을 얻으며 여우 주연상까지 탔는데요. 보통 얼굴 예쁜 젊은 여배우에게는 그냥 붙잡아두기용 상을 주는 것 같은 찜찜한 수상 관행에 비해서 손예진은 이견이 없을 만큼 정당한 상을 받은 배우입니다. 아마 이렇게 연기 잘하고 다양한 매력에 얼굴 몸매 표정 심지어 애티튜드까지 완벽하게 지닌 여배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배우 같습니다. 이제 한 아이의 아내와 엄마가 된 손예진이 어떤 매력있는 작품으로 대중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있습니다.